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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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디 카메라 안 돌려 카메라 안 돌려 기록구 말구 기록구 말구요 공포방송 2019년 8월 14일 스타트업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망하라 Follow, Follow me 공포방송 누구야? 누구야? 공포방송 하지마 누구야? 누구세요? 아니 낌 쓰레기 짜자 끊기 쏴 쓸데 거 쏴 쑄 쑼 굵 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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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요? 아이콜, 카메라 다른 곳에 비추지마 이콜이 다른 곳에 비추지마 절대 다른 곳에 비추지마 그대로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누구야? 아이콜이 다른 곳에 비추지마 뭐야? 안 돼 있어 아이콜이 다른 곳에 비추지마 아이콜 이곳 뭐 이 enjoy 점에서 비추지 마 새워킹 év JD 일辰 Dhag 재빌 말 har 우리이가 하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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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 가까이 있어요 지금 지금 초 가까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다 기운 세이다 아다 기운 세이다 어? 오늘 속절속절이다 이런 망자..간만인데?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기운을 분산시키면서 나를.. 이런 망자..간만인데? 이거 건드렸구나? 이거 건드려.. 여러분 나 믿지라우 이거 건드렸네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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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네 방금 있었어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샷준비 샷준비 아까 전에 방아지 있던데.. 샷준비 잘 봐..집중..잠깐만.. 뭡니까? 들어오세요.. 겁먹지 마시고.. 쟤 가.. 겁먹지 말고 들어오세요.. 뭐야? 쌈내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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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쌈내전이다.. 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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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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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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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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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이제 말로 합시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봤어 이제 알았어라 화가 나셨든 아니면 얘기할 상대가 필요했던 뭐든 간에 내가 다 들어드릴게라 그리고 왜 삶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여, 혼자 가는 게 외롭소? 조금만 더 크게 아프다고, 어디가? 저번에도 나한테 아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크게 뭐라고 하는 거지? 이쪽으로 와봐 오케이! 예스 아이 캔! 그렇지! 기록구 말고! 내 말 맞지요? 기록구 말고! 기다려 기다려 난 어디 카메라 안 돌려 카메라 안 돌려 기록구 말구요! 기록구 말구요! 나 카메라 안 돌려 왜냐고? 나는 나니까 뭐야?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온 사이에 악귀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안 온 사이에 악귀로 변했어요 나 몰라? 나.. 같이 가.. 안 가.. 안 가.. 싫다고.. 같이 가.. 안 가.. 안 간다고.. 아 깜짝이야.. 여기 2층.. 와 깜짝이야.. 잠시만요 귀신교라고? 귀신교라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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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뭡니까? 뭐예요? 뭡니까? 뭡니까? 말하세요! 뭡니까? 아니 설사.. 지금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웃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설사 이것이 지금 꼽혀있다 하더라도 설사 이것이 꼽혀있다 하더라도 맞잖아 뭐야? 여보세요? 안 시켰어요! 대단히 안 시켰어요 빨리 나가야 돼.. 뭔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4시에 점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빨리 뭔 일이 생기기 전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에 답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뭔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나가랍니다 4시에 또 점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겠습니다 밖으로! 바꾸어! 구독 Event 좋아요 안南 세장 부탁드려요 오